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시잖아요. 평소에 전 드라마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에게는 스포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JTBC에서 설광화라는 드라마가 지금 2회째 방향이 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독재정권 시절인 1987년대를 배경으로 7년의 배경으로 한 시대극인데요. 남파 간첩이 남자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설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남자 배우인 정혜인씨가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으로는 블랙핑크의 지수씨가 처음으로 드라마에 데뷔를 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만으로도 벌써 엄청난 화제네요. 엄청난 화제이고 아무래도 지수씨가 출연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사실 첫 번째 논란이 제기가 됐던 거는 오히려 몇 달 전인 4월경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도 국민청원이 올라왔었고 당시에도 20만 명 넘게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제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에서 제작 중지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간첩으로 몰린 운동권의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이 드라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주인공이 난파 간첩이라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고 또 여기에 안기부가 등장을 하는데 안기부의 이런 어떤 인물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 자체가 약간 좀 그런 한쪽에서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난파된 간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의견들이 어느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실제 모습으로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난파 간첩이 남자 주인공이라는 설정이 된 점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안기부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여러 피해자들이나 희생자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굉장히 시대적인 아픔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기부를 미화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최근에도 또다시 중지된 청원이 올라와서 20만 돌파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근데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논란이 될지 몰랐을까요? 제작진은 저는 분명히 이거 논란이 될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될지 당연히 알았고요. SBS에서 드라마 제작 중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설강와도 똑같이 제작 중단이 요청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드라마 촬영은 이미 다 끝났고 7월경에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당연히 의식했기 때문에 JTBC나 아니면 제작진에서도 이 시대적 배경에는 모든 것은 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1987년대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건 가상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픽션이고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의 어떤 가치를 훼손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며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끈 설정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2회까지 보다 보니까 이제 여자 주인공이 룸메이트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만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픽션이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의 좀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 장면들이 있군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만한 장면들이 있다. 맞습니다.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때문에 드라마가 지금 방영된 지 2회밖에 안 됐지만 시청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그런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작진에서는 실시간 톡이나 시청자 소감 게시판을 비공개하면서 좀 약간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다른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차단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건데 안 듣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경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솔직히 못 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2회까지 방영이 됐는데 한번 보시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 1회밖에 못 봤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시간 방송을 놓치면 OTT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거의 가입을 안 해가지고 아직 2회는 못 봤는데 일단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